봄투데이 모티모의 알폰5 엠톡 천연 소가죽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하얀색 종이로 쌓여있고요. 색상은 다크초코 색상이십니다. 뚝딱이 버튼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으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사출 케이스는 투명 하드 케이스로 제작이 되어 있으신데요. 핸드폰을 끼워보겠습니다. 사출 부분이 정확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안감은 스웨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시고요. 옆면에 카드 수납공간이 총 3군데가 있으신데요. 카드를 수납해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지폐 수납공간도 있으시고요. 지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죽은 천연 소가죽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신데요. 베지터블 가죽이셔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주름이 있는 게 특징이신데요. 굉장히 자연적인 가죽 느낌이 강하게 드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똑딱이 버튼은 최고급 10mm 1분 직수입 버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요. 똑딱이 이어주는 가죽 부분도 두껍게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상으로 전면 스피커볼을 뚫어준다고 하는데요. 핸드폰을 닫고 통화 가능하신 거고요. 옆에 스트랩 구멍은 구멍도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스트랩 구멍은 핸드폰 줄을 달 수 있는 구멍이시고요. 이니셜 작업이 가능하신데요. 이니셜은 앞면 하단과 카드 수납공간 하단에 이니셜을 새겨드린다고 합니다. 이니셜을 새겨줍니다. 이니셜을 새겨줍니다.